선우 형 옆에서 검사 잘해줘요 지금 선우 형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줄게 ENFP 특! 애초에 그걸 기준으로 잃었겠지? 맞아요 저지 제가 좋아하는 그거잖아 아무 말도 못하잖아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잔만 아 그거 아니잖아 내가 대신해줄게 내가 대신해줄게 왜 대신해줘? 왜 대신해줘? 그 사람은 오늘은 뭐가 되고 싶어? 오늘은 ISTJ인 거야 ISTJ 느낌이야 근데 저 인사는 하지 다 알지 봐 딱 맞추려고 베놈은 독인데 She's got a point 손잡기 미션 실패 특히 이거를 오우 물병따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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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이게 물먹을 때 틈을 타가지고 잠깐만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저 의전팀 물 좀 주세요 네 네 저희 먹어보겠습니다 안 먹었어 내가 줄게 오 진짜 맞아요? 제이형이 리더했으면 어땠을까? 제이형이 리더했으면 어땠을까? 와 제이형이 리더했으면 어땠을까? 와 제이형이 리더했으면 어땠을까? 상상이 안 돼 와 진짜 큰일 났어 오케이 내일 안 보면서 빼주시고요 내일 안 보면서 빼주시고 계영 형님 분들과 미팅 접어주세요 일단 오랜만에 미국 갈 생각이 들었던 것부터 아니 일단 일단 짐 쌓는 것부터 시작 일단! 아니 일단! 저 혹시 그 겁나 내가 얼마나 가고 싶어 짐을 열심히 쌓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I'm okay I'm fine Kinchana Kinchana TING N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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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NG N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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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